제1. 제2.ush. 저희 채용 공고에 보면 우대상에 엄마로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대한다고 써 놓긴 하거든요.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. 한국은 정말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거든요. 아이를 낳으면 내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일한다고 하면 그걸 되게 욕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과 육아라는 걸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나도 보고 싶어 마침 아기를 낳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목에 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필요한 게 정말 모든 엄마들이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 한번 만들어 보자 샘플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을 또 찾아서 원단은 진짜 2년 동안 개발했어요 아이가, 내 아이가 처음으로 샘플 테스터였고 제가 첫 번째 고객이었던 건데 아이를 위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엄청 까다롭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또 남편이 믿어줬고 예전에는 제가 상사였고 지금은 아내가 상사인 정말 풀타임 파트너죠 이게 약간은 꿈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내가 이 선택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녁이 하고 싶은데 뭐라고 생각했고 무슨 일사람이 açıl실까요? 넌~! 아멘